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철 순자. 처음 데이트하고 또 오셨잖아요. 저한테 궁금한 게 남아있으셨나. 그래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순자 좀 삐짐. 진짜 삐지지. 우리 공주 커플이 첫 데이트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뭐죠? 혼자 드셨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지. 아니면 저한테 또 막. 응 그러고 하실지. 순자님 마음이 혼동스럽잖아요. 아니면 바뀌신 게 없으신 건지. 그래서 저는.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 좋으세요. 왜냐면 이제 서로 1분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놓고 지금 선택이 달라졌잖아. 영철이가. 일단 치킨 뜯고. 음. 그러면은. 한번. 네. 말씀하세요. 네. 영철님은. 영순님이 더. 어땠셨어요 오늘? 저기. 어제처럼 재미를 뭐. 시컷 웃고. 먹고. 시컷 먹을 때 먹고. 또 시컷 웃을 때 또 웃고. 그래서 어제처럼. 저희들이 하듯이. 어제처럼 웃으면서 이러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두 분이 픽이었는데. 네. 그건 뭐. 그렇죠. 바뀌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비슷했다. 데이트가 영숙 씨랑도. 바뀌지는 않았다는 게 메인이죠. 그치. 언제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이고. 맞아요. 덕분 날아가고 싶은 사람이고. 아. 먹으면서도 얘기를 참 잘하네. 그렇죠. 나 순자님이 그냥. 네.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은 분 있으세요? 저 말고도. 원래는. 있긴 있었죠. 네. 있긴 있었는데. 1순위는. 영철 님이었거든요. 네. 1순위는. 영철 님이었거든요. 근데. 아. 속상해요. 미안하지 좀. 미안해. 아 이렇게. 그러면 제가. 입이 대빨 나왔어. 어. 어. 1순위는 오로지 저다. 그것이잖아. 지금 결론을 말. 걔의 결론을 말하자면. 1순위는 오로지 저다. 그것이잖아. 지금 결론을 말. 걔의 결론을 말하자면. 아. 아유. 닥통 같은 눈물을. 거기서도 안 바뀌는 거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서운한 거죠. 서운한 거야. 아유. 나 1순위라고 계속 우리. 정철 씨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시던지. 저도 뭐. 뭐 나가는 날까지 뭐. 어떻게든 같이. 끝나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응. 아니. 아니. 괜찮네 그냥. 어디야 어떻게 정하겠어. 아니. 괜찮네 그냥. 그냥. 아. 뭐야. 아 왜 자꾸 입만 먹어요. 저분이 맥주 때려 그래요. 아. 맥주 먹고 놀라며? 어 놀라며. 맥주 먹고 놀랬잖아 지금. 나도 맥주. 옆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아니 근데. 근데 이게. 맥주라는 게 그래요. 제가 맥주도. 천지 씨 같은 거 먹고 좀 누가 다 당황시키면 저도 가끔 나와요 트림이. 뭐. 후쩍 골이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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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먹어요 먹어요. 아니 드세요 선생님. 왜 안 드세요. 천지 형 먹어도 돼요. 네. 이거 식어가지고. 아니요 그냥. 전 치우는 거 잘 못 먹어서. 아니 또 잘 들어가지고. 아 치아 확신하다. 천지 형 물도 드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술 안 드시니까. 가깝하시잖아. 근데 이렇게 옆에서 많이 챙겨주잖아. 영철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쌈을 왜 싸주셨어요. 아니 선생님이. 네. 계속. 너 그때 쌈 왜 싸주셨을 때 처음 시작이었잖아. 네. 계속 여기 중에서 계속 겉돌아. 겉돌아. 내가 챙긴 거예요. 아니 천천히 드세요. 아니 천천히 드세요. 여기 형 형. 저기서. 이럴 거면 쌈 사주지 말지. 그거잖아. 나는 그걸로 지금 시작이 돼. 지금 이럴 거면 나한테 그때 쌈 사주지 말지. 나는 이때 시작이었다고. 어. 네가 나는 쌈 건넨 거. 그 쌈 아니야. 여기 두 분은. 여기 정숙 님이었죠. 네. 원래. 원래 다 해주고 싶었거든. 두 분 다. 두 분 다 다 해주면 또.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제. 왜 둘한테 저러냐. 두 분은 다 챙기려고 그랬는데. 옆에 손자님이. 혼자는 계속 겉돌고 있는 거야. 혼자 막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도와주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소외돼 보이는 사람 한번 챙겨주라. 그냥 그래서.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자리에서 바로 고민. 바로 생각을 한 게 그냥. 해준 거예요. 마음 보지건 나 잘못도 있는 거고. 너무 그렇게 손자님 너무 막.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네. 죄책감? 너무 죄책감 가지신 거 같아. 혼자서.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면. 마음만으로 이러고 싶은 건데. 너무 그러셨거든. 의도는 이러죠. 정말. 허툴리다 허툴라. 혼자 짊어지지 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하고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면. 원래 있었어요. 뭔데 아 그 사주? 아니요. 그러면.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산책도 안 했구나. 산책이랑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월요일 날? 내일 돌아가니까. 다 가능해요 저는. 언제든 열려 있어요. 흥나님 장점 많아요. 야. 그래도 영철 씨 진짜. 내가 기분 풀어주려고 진짜. 노력한다 노력해. 진짜 막.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장점 많아요. 표정은 좋지 않아 순자가. 삐진 건 삐진 건데. 아니 그러니까. 순자 씨도 좀 빨리 풀어야 돼. 저 알아보고 싶은 분 있으세요? 나 할 수는 있어요. 하하하하. 누구. 누구. 이때야. 아까 그랬어요. 거기. 데이트할 때. 나 당신이면. 어? 더한 그거. 자존심 더 굽히고. 당신 다리 밑으로. 다리 밑으로 기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다 한다고? 나 그랬어요. 저런 얘기 뭐 하래.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막 웃두고 놀라더라고. 하하하하. 행복했죠. 오늘. 좀 그래. 행복했는데. 내가 원하던 분이었으니까. 응. 뭐 오늘 뭐. 네. 시간은 어떠셨어요? 영철 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뭐요?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응. 그래서. 음. 슬픈 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순자 씨한테는 조금. 그럼. 영철 님께서 이제 확고하게. 영숙 님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삐졌다고 할까. 지금 삐져서 지금. 생각이 아직 감정이. 조금. 아 인정. 저도 적극적으로. 다른 분을 더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영철 님이. 배신한 것. 하하하하. 네.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말을 잘못했나? 어.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 다 걸어놨으면. 행동을 잘못했나? 괜히 좋았던 거를 왜 이어가지 못하고 굳이 저쪽으로 가겠다고 널뛰기를 왜 했을까. 그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 100을 이제 두 분이 나눈다고 친다면. 55 대 4. 45.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지만 뭐 솔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뭐 여러분의 그 선택이니까 존중을 해야죠. 하하하하. 하면 됩니다. choice,